지난 시간에는 우리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런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고 바울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는 뭐 꼭 회심해서 바울을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란 사람의 한 명의 회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변화, 엄청난 변화 또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의 회심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세 번에 걸쳐서 기록해 준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다마스쿠스까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까지 성도를 잡으러 가던 도중에 해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 그 물리적인 빛과 영적으로 내면 깊숙이까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빛을 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일 도대체 저들이 얘기한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얘기한 그 예수님이 과연 저들이 주장하는 그 여호 하나님이 맞을까 그래서 먼저 음성이 들려왔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대답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얘기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참 놀라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이제는 제가 등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 빛을 본 이 물리적인 빛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3일간의 그런 눈이 먼 그런 시간을 보내고 다마스쿠스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3일을 보내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앞으로의 감당해야 할 일을 소명을 받고 눈이 다시 뜨게 되는 그런 일 이 사람이 눈이 뜨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는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선포했더니 오히려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이제 영혼의 그 어두운 터널을 또 3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두운 터널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그 열두 제자와 함께 공생애를 같이 지내지 못한 그런 기간을 따로 이 바울과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3년을 가져준 그래서 엄청난 개시 또 교회의 놀라운 그런 개시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신비를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도 자아의 교리로 확립시켜준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을 보내고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오니까 더 구약을 많이 성경 지시로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 더 놀라운 개시들이 들어가니까 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과 해서 해당에 들어가서 다시 선포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구나 하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수치 가운데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성문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도저히 그래서 성문, 성벽을 통해서 이 세탁물을 옮기는 그런 바구니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때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바나와 동행해가지고 베드로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부도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또 본인이 해야 될 사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예루살렘에 가서 했더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을 맡기겠다 해서 이제 가이사라를 통해서 다소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일로 마무리하고 또 이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회심을 해서 우리 편 이제 하나님의 오른쪽에 위치했으니까 참 묘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들이 안식을 두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부응하는 이런 일로 이제 31절이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등장하는 게 이제 베드로의 사역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이방인 중에 첫 번째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사도 바울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 사역하는 그런 일이 맡겨졌는데 그래서 항상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퍼센테이지가 점점 이방인이 많아지니까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이제 그렇게 불려지게 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이제 자리를 매김해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사도 행전의 초입 부분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처럼 베드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베드로는 이제 사도 행전 10장을 마지막 기점을 해서 점점점 베드로 이야기는 줄어들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 이야기가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에 멀리 이제 소아시아나 이런 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나는 유대인들 향해서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편지 쓰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이제 남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사도예요 우리가 흔히 사도 중에 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에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테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옛날 성경에 음부의 권세라고 되는데 그건 잘못된 오역입니다 틀린 오역이에요 지옥의 문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지옥의 문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지옥에는 그래서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들을 그래서 3천명 구원할 때 그 문들을 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쇠로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게 그럼 그런 사도의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게끔 그래서 그러한 권능을 사도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그러고 줬는데 그런 사역을 쭉 해오다가 오늘 이방인의 문을 최초로 여는 사람도 베드로를 통해서 질서로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톤을 사도바울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역을 이렇게 보면 애니아라는 사람도 또 다비다라는 사람도 이렇게 살리는 거 보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했던 사역이랑 거의 흡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진 않는데 예수님이 마치 여전히 이스라엘에 계신 것처럼 사도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여전히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건, 루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요빠라고 하는 저기 서해안에 있는 지금의 텔아비브 수도로 돼 있는 텔아비브까지 쭉 일자로 선을 그으면 거의 도착할 쯤에 그 지역이 루타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루타라는 지역에 사도 베드로는 자기 유대인들의 이런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도 챙기고 그 다음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 선포하는 그런 일을 도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시간이 대략 한 10년이 흐른 것인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선포, 오순절란 말씀 선포함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시간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이런 베드로의 말씀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니아라는 사람도 보금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랑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베드로도 다니다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마비병원을 8년 동안 누워있는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리하라라고 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대로 해서 이렇게 세웠더니 사람들이 참 멋있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35절에 가서 보시면 루타와 사론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그 지역에 그를 보고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영어로는 턴 되어있어요 유턴 하잖아요 유턴 그래서 예수님께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다비다는 이제 아란말이고 도르가는 헬라오인데 뜻이 참 이뻐요 그 암사슴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 자매인데 어떤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죽은 자들 부활하셨죠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안 보이시지만 여전히 부활하셔가지고 여전히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한 요빠라는 제가 좀 전에 테라비브라는 지금 현재 도시랑 동일한 그런 비슷한 지역에 있는 요빠라는 지역인데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니까 니누에는 가기 싫어가지고 요파에서 배 타고 스페인으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 쪽으로 가는데 그때 등장했던 그 항구가 요파라는 항구가 거기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와 과부들이 이 도루가의 죽음으로 있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자는 보통 우리가 과부하면 누구에게 살핌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본인이 더 많이 베풀은 이러한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으로 성경이 등장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과부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선행과 구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그런 본을 보인 사람으로 그래서 36절에는 유명한 과부의 자매의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성도가 죽었다고 해서 매번 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로도 어차피 부활하고 나선 다시 죽어요 나사로는 다만 이러한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신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이 사도시대의 과독이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 이 일을 보여주는 그런 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 도로가 이 여자를 살리는데 베드로가 참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예전에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아나 엘리사가 과부의 이 자녀를 살린 이런 일들을 보여줬는데 다 내보내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몸을 포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베드로도 보면은 40절에 베드로가 이 슬피우능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냈어요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권능을 안 보였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 요즘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목사들도 근데 그걸 안 보였어요 베드로는 다 내보내고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녀의 몸을 향해서 다비다에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서 일어난 후에 보여줘요 그런 겸손함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이 여긴 등장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10년의 시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사도로 불리게 된 예수님의 파송받은 그런 보여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 베드로는 여기 지금 요파에 왔다가 이제 43절에 보면 무두장이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멀리 꺼려하는 교제하기 꺼려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가죽을 만지고 피를 만지고 더러운 곳을 만져야 되니까 천한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이 사람이 성도니까 형제니까 교제를 하는데 아마 그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여기 지금 해안가니까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 머무르면서 아마 베드로는 본인의 본업인 어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을 것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베드로의 사역을 보여주다가 드디어 큰 사건인 10장이 열리게 되는데 10장 1절부터 8절에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가이사라는 성경의 지도를 보면 에스라 성경 지도 40페이지 나오는데 두 군데가 나옵니다 북쪽 맨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서쪽 레우살렘에서 봤을 땐 한 11시 방향의 해안가 서해안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두 가지 두 도시가 이름이 같은데 하나는 그래서 구별하려고 맨 구약의 단이라고 한 도시가 신약으로 오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도시는 빌립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를 칭송하는 그런 도시의 이름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만 안디옥 이런 도시들이 다 왕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 이름을 만든 그런 지역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를 칭송하는 그런 이름으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이제 도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름에 걸맞게 항구도시고 또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있는 관저가 있는 곳이라 이방인이 많이 사는 로마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로 이제 성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절에 가서 보니까 독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독실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 가서 독실한 사람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독실하냐 누가 보면 2장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독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등장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지내려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사람들이 독실한 사람 이 사람들 다 구원 받았거든요 독실한 사람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는 스테반이 죽고 나니까 스테반의 몸을 장사를 치르려고 이렇게 운반했던 사람을 독실한 사람들이 운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독실한 기독교인 하면 대충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사람으로 여기 아카이사라 고난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뭐 웬만한 구원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그런 고귀한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 구원 필요가 있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구원 받을 준비가 이미 끝난 사람 그렇게 해서 고난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주석서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유대교 개정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이 일곱 사람 집사 같은 사람들을 뽑을 때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정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이미 개정자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로 바꿔서 이미 신분은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처럼 살고 개정하면서 근데 이제 고난류라고 한 사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가서 이 유대교로 개정했으면 뭐 할래나 이런 것들 다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 고난류라고 한 사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꺼려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랑 겸상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맞구나 해서 그 하나님을 계속 찾는 모습을 보여줘요 본인만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가족 자기 수화에 있는 부하들까지도 그래서 야 믿지 않은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믿음장이잖아요 11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죠? 그 다음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큰 보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먼저 스타트가 구원이고 구원 이후에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많이 주는 분이세요 바로 이 고넬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정영철 형제님이 기도 얘기하셨잖아요 기도 기도는 우리가 무슨 형식이 있어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답은 못 듣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화를 거는 게 기도예요 대화를 거는 게 그게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말을 거는 게 기도잖아요 이 독실한 사람 고넬류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와있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찾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께 공생회 때 큰 믿음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도 못 들었던 그런 칭찬 중에 하나를 이 로마의 백부장인 어느 누구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큰 믿음은 이스라엘에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들은 사람도 백부장이었고 네 명의 백부장이 등장해요 여기 지금 고넬류라고 하는 백부장 이 잔은 좀 이따 구원 받고 마가복원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고백하는 그런 백부장이 있어요 그 백부장 사도행정 27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로마에서 아주 호성을 잘 도와줬던 그런 백부장이 등장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꽤 낮은 지위의 그런 군인도 아닌데도 이 백부장들이 참 좋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건 진짜 거의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36절 지난 9장 36절에 가서 보시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보여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금 고넬류로 등장하고 있어요 4절에 가서 보시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왔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로 강구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그와 더불어서 이 구제도 많이 하는 그런 행실도 보였다고 하는데 참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런 걸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넬류로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해도 그런 걸로는 구원이 베풀어질 수 없어요 그거는 행위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보여준 거 그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왜 주고 이 사람은 왜 안 주고 이건 우리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가서 오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일한 무두장이와 함께 묻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 이 바에 있는 바닷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찾으라고 하면서 내가 고넬류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다른 성경에 이게 다 삭제되어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가 말하여 주리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 삭제되어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1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해야 되고 그 구원 받으려면 이게 해야 돼요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해야 되고 14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를 하려고 지금 베드로를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듣고서 마음의 생명에 이르는 회계로 인해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다른 성경에 다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굴 보내요 자기 종 두 명과 또 참 독실한 대장 밑에 독실한 부하 참 그런 멋있는 이런 관계도 보여줘요 종들 두 명과 독실한 군사 자기가 수하에 독실한 부하 한 명을 보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명 한 명 해서 총 세 명을 보낸 겁니다 여긴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환상을 보여줘요 텔레비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면 그 반대편 상대방도 동일한 비전을 보여주어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두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역사예요 그런 일이 이 당시에는 가능했고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둘 다 동일한 사건을 얘기해줘요 이게 맞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그러고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느 한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렇게 가라는 비전을 받았다 그런데 상대방이 찾아갔더니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질서와 또 하나님의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화평의 창시자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고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 한상으로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한 일이 보여주죠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 유대인이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독교가 시작한 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나 율법이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사도행전 15장 가면 이 율법 때문에 예루살렘 공에서 대대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이 할래 문제 때문에 그 정도로 베드로조차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강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이런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어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잔뜩 넣어가지고 그냥 그걸 보여주시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랑 부딪힌 게 하나님이 그거예요 이거를 먹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네요 잘 지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먹으라고 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랑 같냐면 살인은 나쁜 거야 래위기 율법을 주시면서 살인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가난 들어갈 때는 다 죽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죠? 말씀이 기준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살인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니까 기준이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말씀에 둬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잘못 착각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걸 못 먹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참 형편없는 대답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참 형편없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고 했어야 되는데 참 형편없는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이걸 세 번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세 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속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기준은 부정하고 정결한 동물 뭐 이렇게 발굽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되새김하고 이런 거 돼지소 이렇게 다 나눠놓으셨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돼지는 부정해 소는 정결해 이걸 다 하나님이 나눠놓으셨는데 이제는 이런 과거의 율법이나 구약시대가 이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은 이미 지나가고 기독교가 시작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는 부정한 거 정결한 게 예수리스도란 벽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허물어지는 이 교회 시대를 얘기해 주시려고 이제 이러한 부정한 동물들을 담아서 보여주고 먹으라 이 놀라운 게시를 주셨는데 정확한 답을 안 주시니까 계속 의아하고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올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해서 고넬료가 온 사람들 세 명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를 왜 불렸냐고 하니까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천사 가서 베드로 가서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가도 될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의심하게 하니까 본인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가도 되나? 그러니까 20절에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꾸 안 가려고 뭐뭐뭐하니까 해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뭐뭐뭐뭇하니까 해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면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뭘까?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얘기에 이르실 때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기 우리 성경 분명히 세 사람으로 돼 있죠 개혁성경이 두 사람으로 돼 있어요 고넬료가 분명히 자기 종 두 명 군사 한 명 세 명 보냈다고 했는데 개혁성경 영어성경들은 다 두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맞든지 두 사람이 맞든지 계속 그렇게 충돌하는데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고넬료가 보낸 숫자와 여기 도착한 숫자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자기의 상관 또는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은 참 우리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뭘 보여줘요? 평판 좋은 평판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등장하면서 유대인들도 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요? 지금 고넬료가 하고 있는 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믿음을 말씀을 듣고 회계에서 180도 돌이키는 회계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종교를 하고 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다고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창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경고를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경고예요 다른 성경에 이게 경고로 안 돼 있고 지시 그 다음에 말 그냥 말했다 가서 보내라고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만 경고라고 돼 있는 워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경고할 때 워닝하잖아요 경고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여기 지금 베드로하고 이따 또 알겠지만 베드로랑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같이 사역을 하러 온 형제가 6명 베드로랑 총 7명과 여기 지금 종들과 부하 군사까지 해서 총 10명이 등장해요 10명 이것을 참 묘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수학시간에 1부터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1부터 10까지 배워요 숫자 시작한 1 하면 1부터 10까지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방인의 숫자는 1부터 시작해서 10회 끝나요 여기 지금 기독교가 시작한 지 10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이 됐어요 이런 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이 이 숫자를 하나를 빼가지고 9로 맞춰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9 이 종수나 이 부하 한 명을 빼가지고 9명으로 맞춰놓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숫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까지 세는 게 아니라 7세든가 12를 세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세고 우리가 배운 아라비아 숫자라든가 1부터 10까지 세는 게 이방인의 숫자인데 참 묘하게도 사도행전이 10년에 사도행전 10장에 10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꾸 의심하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줘서 하나님은 이런 혼란이 산 시장이 아니라 가라고 이제 얘기해 주세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하들과 또 종들이 얘기해 주고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온 목적입니다 하고서 이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이런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죠 만나서 24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이 사람이 참 엄청난 사람 같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관계와 이 평판이 좋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주변 사람도 좋은 제가 요새 계속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성품인데 참 성품이 좋은 사람 이 고넬료는 세상 사람임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굉장히 성품이 좋고 이런 성품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살인자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이방인의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고넬료란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 1번 타자 그럼 이 고넬료가 보여준 모습 참 얼마나 이 모범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정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베드로를 만나니까 넙죽 절을 하잖아 이 사람이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라 나와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한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아 지금 자기도 백부장인데 그죠 백명을 다스리는 이 사람 그래도 대장인데 베드로가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하나님이 천사를 표현해서 그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에게 존중한 또 존경한 태도를 보이는 거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만만치 않잖아요 겸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할 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사도바울도 루스로 나가서 이렇게 막 기적을 보이니까 막 절하잖아요 신들인 줄 알고 신들이 내려온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절하고 허물을 바치려 하니까 바울도 사람을 했던 절대 그래서 안 된 나도 동일한 사람이다 여기 베드로도 나도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시록 22장 8절과 9절에 가서 사도바울 요한이 하늘에서 이제 막 그 자기 앞에서 천사가 막 증언하는 것을 듣고 이 천사에게 발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니까 천사도 나도 동료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면 안 된다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8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너희가 아니라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유대교 개종자들은 어울려요 아 심지어 일곱 사람으로까지 선출하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 이방인들은 분명히 그런 게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이걸 교제하길 꺼려하고 이거는 지금 같이 온 여섯 형제 이 일은 나중에 뭘로 번지냐면 갈라디아서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어울렸는데 이방인들하고 어울렸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하고 안 어울린 척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이 사도행전에 과도기 보여주는데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벽을 험어 놓은 게 그걸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베드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대답은 30절에 나와요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님 만난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고넬료가 이럴 때 내가 나흘 전에 지금 4일 동안 이 시간까지 지금 베드로가 와서 지금 고넬료가 만난 시간까지 뭘 했다고 얘기해요 금식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 이 금식이 다 빠져 있어요 특히나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 금식을 다 빼버렸어요 예수님 우리 그 성경의 13구절 가운데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글쎄 왜 그럴까요 이런 금식을 빼버린 이유가 뭔가 금식이 그 정도로 이런 자신의 희생과 아픔을 금식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걸 희생을 해가면서 자신을 자신의 혼을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이런 것을 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금식이 다른 성경에 다 빠져 있습니다 무려 4일간의 금식이에요 고넬료가 자기 종들이 이틀 동안 베드로에게 가고 거기서 베드로는 하루를 묵고 다시 오는데 하루 걸려 그래서 4일 동안 금식한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고넬료가 만난 천사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얗게 빛나는 그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설명해 있어요 보통 천사가 등장하면 사람처럼 등장할 때는 전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남자의 모습으로만 보여주는데 물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천사 아기 천사는 다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천사는 항상 서른 살쯤에 남성으로만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 보험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등장했던 천사도 청년으로 등장하고 단어가 여기도 보면은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항상 남자로 서른 살쯤에 남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특별히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듣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천사가 그걸 전령으로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중요한 게 들으려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우리가 또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이 고넬료와 이 고넬료의 친족들이 뭘 지금 장착한 거예요 들을 끼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걸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친족들과 동료들이 그래서 우리 10편 95편 7절과 8절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딱딱하게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게 무려 히브리서는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 그 반대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알았다 이게 참 이방인들에게 자기도 지금 의아하면서 의심하면서 근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처음 경험해 보는 유대인이 아닌 그것도 피도 반도 안 섞여있는 완전히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외모로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내가 고넬료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젠 깨달았다 베드로를 뭘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그 역할을 하러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고넬료와 이 일행들을 지우개 문들에서 다시 열어주는 그 열쇠를 베드로가 돌리죠 그래서 문들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보금의 방향이 지금 보금이 계속해서 유대로부터 퍼져나가는데 보금은 항상 동해에서 서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유럽 끝에 영국을 돌고 영국에서 다시 동해에서 서로 해서 미국을 들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여기 지금 이 원리대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분에게 특히 신약시대에는 과거 구약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로도 보내주시잖아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근데 신약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 전화로 그래서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그럼 삼국시대는 어떻게 하고 조선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이 순서는 유럽을 돌고 영국을 돌고 미국을 돌고 조선시대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1900년 걸렸어요 1900년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억지로 짜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가는 복음을 통해서 둘과 1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비로소 불과 백 몇십 년 전에 어디로 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져온 성경 그래서 동에서 서로 온 거예요 복음이 여전히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설사 그 신학시대 만약에 조선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 공부해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에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데 예수님은 화평을 화평을 선포하신 그런 분이시고 이분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님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도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시는 화평의 그런 허물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신 그런 걸로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41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지만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선포의 끝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분이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셨으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우리가 비참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사절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그냥 죽으시고 묻히신 게 아니라 거기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분 이게 보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이방인들 고넬료가 듣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도 부활하겠다는 그런 이 화평의 보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8절에 가서 보시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등장하면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예전에 니고데모가 고백하잖아요 여기 지금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엠마니웰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분 니고데모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서 동일하게 베드로든지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39절과 40절에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41절에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들이고 열한사도와 제자들이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명의 형제들 앞에서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42절 43절 이 설교가 긴 설교는 아니지만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과거의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도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은 한 분을 대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모든 구약의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산면을 받으리라 이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인 전인격체를 믿으면 죄들이 사면되는 죄들이 사면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뤄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이 있다 이 죄들이 사면은 사도행정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전에서 오순절날 외친 그 설교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정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삼천명 여기 수많은 군중들이 마음을 찔리면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 선포하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 이말들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마는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걸 베드로가 봤어요 참 묘하게도 유대인들은 과거 구약에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일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회개 침례를 받잖아요 물 침례를 먼저 받고 그 뒤에 신양이 열리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물 침례를 먼저 받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먼저 받으면 그 뒤에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고넬료는 이방에는 이게 역순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성령님이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에게 물 침례를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성령님이 오히려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가 순서가 됐어요 이 고넬료의 순서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령 침례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물 침례 이렇게 가는 이 고넬료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순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8절에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침례 받는 이런 일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위에 임하심에 한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7명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이내 다 놀랐다고 얘기해요 지금 앞에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4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타원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 타원어 방원을 허락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방원을 안 하면은 이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동일하게 지금 방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초점을 동일한 성령님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제 2장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강님과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이방인 위에도 오셨구나 하는 그 동일한 그게 초점이지 여기 지금 방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원은 동일한 성령님 오셨다고 하는 그 증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칭례를 먼저 봤고 그래서 47절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냐 당연히 침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침례를 받게 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성령 침례받고 물 침례받는 것을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 같은 단체들 왜 그래요 자기가 먼저 세례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 침례를 먼저 받고 해버리면 이게 당황하고 미국에는 이제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캔벨 물 침례 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침례를 받아야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구절은 불편한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고 물 침례를 받으니까 먼저 구원받은 건데 사실 물 침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성령 침례인데 그게 구원이잖아요 물 침례는 안 받고 죽어도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물 침례를 안 받고 세례만 받고 가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중요한 건 성령 침례가 중요하지 그게 진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48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그래서 이런 구원받고 물 침례도 받고 하면 뭐가 하고 싶어요 베드로라 이런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잖아요 교제를 하자고 며칠 동안 머물 것인지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물 침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돌이키면 예수님이 다시 바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은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마태공 28장에 이미 이걸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세상 끝까지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지금 침례할 때 어떻게 침례를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잖아요 그 얘기에요 주의 이름이 이 주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그 한 주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있는 이 삼일체 삼일체 한 하나님과 한 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킹지임스 성경만 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여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후로는 뭐가 시작돼요 이방인들에게 다 침례를 베풀면 지금 우리까지 2000년 동안 왔잖아요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주는 것은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깨졌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 그 주가 삼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래자들에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면서 신약성도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듣긴 했지만 베드로가 그래도 이방인이랑 교제하고 있는 건 이건 아니라고 해서 와서 엄청나게 그와 다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1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멋있는 게 일절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시브 했다는 거예요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잖아요 리시브 그렇죠 그런 리시브를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시작하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 문제는 같은 믿는 성도고 사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한몸 안에 들어온 그러한 교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히지 않는 거예요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게 힘든 거예요 특히나 뭐가 문제냐면 구원받은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도 한례를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딪히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공에서 사도들과 다 동반이 돼가지고 큰 회의를 열리는 그 정도로 한례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안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메어있는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게시록에 가서 보시면 특이한 일이 생겨요 이 환란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3분의 1이 구원받는데 그 극심한 환란에는 이 사람들은 참 독특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모두예요 율법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게시록에 멋있게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네가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해온 그 율법과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이스라엘 유대인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으면서 할레도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게시록 가서 보시면 그래서 4절과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요파의 일과 고넬료의 이런 일들을 다 설명하니까 또다시 그 얘기가 나와요 과거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유대인만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방인도 교회가 되는구나 이게 다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보세요 또 보라 즉시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개혁성정도 세 사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있죠 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든 우리 성경처럼 계속해서 일관되게 세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든 그래서 가짜 성경은 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 성경은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세 사람과 함께 베드로 나 베드로와 12절을 끝에 가서 보시면 또 이 여섯 형제 베드로 플러스 여섯 형제에서 총 열 명이 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들이 받아야 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은 거고 중요한 것은 18절에 나온 것처럼 아 이방인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일생에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에는 나날이 짓는 죄들에 대한 고백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먼저 최초에 이른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이게 있음으로써 16절에 성령님으로 침내를 받은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오원체반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17절에 우리와 동일한 같은 성령님으로 같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증언하고 이 유대에서 온 이 할래자들인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사실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간증을 듣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은 이방인이 구원 받는 거 싫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에도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임에도 이방인이 구원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이 더 흥황할 텐데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일은 회개를 줄 거야 근데 이게 굽혀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정전 15장 가니까 또 몇 년이 흐르니까 계속 할레를 받아야 이게 이방인도 구원 받는 거지 그 얘기가 계속 끊이질 않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종 안 해요 그죠? 상종 안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쫙 나뉘는데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계속 부딪히면서 또 그 안에서도 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어요